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거대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구일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소규모 경쟁자를 인쇄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시장 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한 새롭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농업, 운송, 정보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독점 규제를 포함한 72개의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 반면 공화당과 대기업에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의 지나친 성장과 횡포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이크 기업에 대한 공격이 확대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완료된 합병을 포함한 합병을 보다 엄중하게 조사하기 위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기업의 이전에 착수한 합병에도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인스타그램과 왓챕을 인수할 때 맺은 이른바 킬러 인수에 집중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성장에 국가적 개입이 들어가 또 다른 횡포와 경제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마침내 오늘 새로운 권고안이 만들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암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월요일인 12일 인간 개논 편집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모든 형태의 유전자 조작을 추적할 수 있는 글로벌 등록 명부를 촉구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연구에 대한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WHO는 2018년 11월 중국 과학자 허지안 쿠이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 전문가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WHO의 전문가 그룹은 월요일 두 보고서에서 인간 개논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비양심적인 과학자들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또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파렴치한 기업가와 클리닉이 마치 정상 승인된 임상시험인 것처럼 임상시험 등록 명부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전자 편집 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는 윤리위원회의 검토미 승인을 받도록 WHO에 요청했습니다. 2018년 당시 중국 과학자 허지안 쿠이가 쌍둥이 아기가 에이지에 걸리지 않도록 DNA를 변경했다고 발표했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자신의 연구를 인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연구 자금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 의료 행위 혐의로 당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전문가 그룹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저렴해지고 사용하기 쉬워짐에 따라 WHO가 이러한 연구를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엔기관 또한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협력을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WHO 수장인 개브레이수스 수석도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난하면서 세계가 재앙에 가까운 도덕적 실패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에 달했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에 임신 중이거나 한 살 미만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단속된 임산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인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민법 집행기관으로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입소하는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가 재선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선 행보 중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가 재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조지아 내셔널 박람회에서 열린 이번 선거운동에서 캠프 주의사는 새로운 낙태금지법, 교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캠프 주의사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지아의 새 투표법과 강력 범죄법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자신의 탄핵에 찬성했던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일부 조지아 공화당원들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경고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 상당수가 캠프 주의사에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텍사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브레드 라펜스버거 주의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캠프 주의사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표로 나올 스테이시 에브라함과 올해 말 경쟁 구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 범죄 방지 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스완이 타운 그린센터에서 위아 투게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하려던 이날 행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청 앞 타운 그린센터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복 입기와 인종차별 방지를 다짐하는 사진찍기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식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지미번의 스완이 시장은 관내 주민의 20%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라고 소개하며 스완이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계인 미셸로 조지아주 상원위원은 증오 범죄에 대해 주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트사이드 경범죄 담당 검사장과 트레이스 카슨 귀넷 고등법원 판사는 귀넷 카운틴의 인종차별 범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는 스완이 경찰들의 근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73만 7,631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2,839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9,7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7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7,658명, 누적 사망자는 1만 8,57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9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8,352명, 누적 사망자는 1,133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9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4,642명, 누적 사망자는 1만 3,06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올스타전이 열리는 덴버 쿠어스필드 인근 메이븐 호텔에서 다수의 총기를 소지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소총을 포함한 10여 정의 무기와 수백 발의 탄약을 소지한 4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호텔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FBI와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총기 난사나 이와 비슷한 테러를 공모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소 법인세 안에 긍정적 진전을 이유로 디지털 세금 추진을 연기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세금화는 세계 유수 정보통신 기업들이 유럽에서 거대한 매출과 이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허점을 고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EU는 앞으로도 7월 말에 G20 정상회담과 10월에 OECD 중재 확정 등을 거쳐 잘해야 내년에나 기존의 세계 법인세에 대한 최소 부과의 개정이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화하기 전에는 지금 추진 중인 디지털세를 발동해 미국 거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미국은 지금 당장 보류하지 않으면 최소 법인세 안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결국 EU가 이날 추진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간판 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부상으로 2021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아쿠냐 주니어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OMR 수비 과정에서 타구를 쫓아 점프 캐치를 시도하다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아쿠냐 주니어는 MRI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날 애틀란타 구단도 아쿠냐 주니어가 수술을 해야 하고 남은 시즌 출장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쿠냐 주니어는 올 시즌 타율 2할 8푼 3리, 24홈런, 52타점으로 활약했으나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내셔널리그 올스타로도 뽑혔지만 이 역시 결국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 KTN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